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죠. 원희롱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롱 씨는 1982년도 학력고사 전국수석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양반인간. 원희롱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순거죠. 50대 47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관위가 개입해 가지고 53대 40으로 이재명 손을 들어준 거죠. 인천 계양구 어뢰 투입된 사전투표지는 만 74표였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는 7.91%를 부풀린 겁니다. 선거를 다 만든 거죠. 표를 투입해 놓으니까 좌우대칭의 데칼쿠마니 모양의 아주 큰 여름 규모의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플러스 15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플러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99.9% 정도가 아니고 분석을 딱 하게 되면 만 74표를 투입한 겁니다. 만 74표를 투입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의 7828표 관외 사전투표의 2246표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세 사람당 가짜 위조투표자 한 장씩을 전산 조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실물 위조투표 투입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하는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2327표짜리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뭐라고 이름 조작했습니까. 만 7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7747표짜리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준 겁니다. 라첼엘레님 고맙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이렇게 좀 조작을 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머리가 똑똑하고 여러분들 좋은 사람인데 이걸 항의하겠습니까. 대통령 한번 해야겠는데 상관이 않게 대들겠습니까. 아니 당신들 왜 표를 조작해가 내를 낙선시켰냐 그렇게 대들겠습니까. 입 다물겠죠. 대들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48%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몇 프로를 뻥튀기 했습니까. 60% 뻥튀기 한 겁니다. 플러스 12%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2%만큼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럼 원희룡 한 께 얼마를 빼앗었냐. 원희룡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사전투표를 몇 프로 줄였습니까. 38%입니다.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4% 정도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의 24에서 25%만큼의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차이집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그냥 이게 100% 조작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의미의 대한민국이 죽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정의감이. 이걸 보고도 대통령께서 뭉개는 겁니다. 서울법별 나온 대통령께서 이걸 다 뭉개는 겁니다. 대통령이 와 모든 고간대작들이 다 뭉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치 못 본 것처럼 잘 모르는 것처럼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글씨를 쓰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에 이재명 후보가 48%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서는 60%를 받았다. 그건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수법칙은 뭐죠 조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은 모집단 모집단으로 추출됐기 때문에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집단의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대수의 법칙이 위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원희룡 씨가 모르겠냐 이야기죠. 다 알 거라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서 4년 정도 시간이었는데 지금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7.91% 뻥튀기한 거지 않습니까. 7.92%.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4.03%인데 몇 표를 뻥튀기한 겁니까. 31.93%를 뻥튀기한 겁니까. 국민들한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렇게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쳐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나라가 너무나 안심한 겁니다. 그냥 소돔과 고무라 비싼 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공적기관인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사기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만 74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래 사전투표 득표율이 46%밖에 안 됐는데 몇 프로를 만들어준 겁니까. 60%를 만들어줬잖아요. 46%를 60%를 만들어준 겁니다. 만 7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뻥튀기 해놓기에는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2 이재명 원희룡 마이너스 12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그냥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조작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좀 조작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희룡 씨가 되들겠습니까.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맨 육회 거소 손상이고 밑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60% 대 37 엄청나게 조작한 거죠. 그다음 더 심하네요. 세상에 제외국민투표 81% 대 17% 제외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밥입니다. 밥 그냥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81 대 17입니다. 얼마나 표를 쓰셨나 좋게 돼.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관내 사전투표는 59% 대 30%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44 대 53 당연히 44 대 53이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 대 53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계산이동 제1투표소의 당일투표 득표율 44% 이 투표소의 당일투표 득표율 45% 제3투표소의 당일투표 득표율 45% 평균값이 44% 나오는 겁니다. 차이를 얼마만큼 내준 겁니까 플러스 14%를 내준 겁니까 원희룡 후보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6% 정도 차이를 낸 겁니다. 마이너스 14% 차이는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계산이동에서만 24%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4%만큼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1982년도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한 원희룡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러나 정치는 계속해야 되고 선관위한 게 밑보여 가지고 여러분들 정치하기는 쉽지 않고 입 다물겠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21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51%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네요. 이 송영길 후보의 탄탄한 지역구 기반을 갖고 있는 선거구가 계양을입니다. 이게 크게 여기서 조작을 안 한 것 같네요. 51대 50 당일 투표 득표율 45대 사전 46 조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 53 대 44 이걸 조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송영길 후보도 조작을 했거든 4.15 총선에. 그런데 이게 통계를 보게 되면 계산 이동에서는 조작이 안 됐네요. 그리고 2016년에서도 조작이 안 됐지 않습니까 35 35 41 42% 23 23% 조작을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2016년 총선에는 거의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원희룡 후보가 이걸 항의하겠냐 이야기죠. 이런 걸 보고. 왜 내가 당선자인데 낙선자로 만드느냐. 내가 2327표 차이로 공 박사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내가 이재명 후보를 끊고 승리했는데 왜 7747표 차이로 패배한 걸 만들었냐. 그 선거관리위원에 대들겠습니까 대들지 않죠. 그래서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대열에는 직위와 어떻든 학불이 어떻든 지력이 어떻든 그런 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다 입을 다무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 경우는 제가 은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일방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패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승리한 거니까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 박사님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하겠어요.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설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여러분 좀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더 쉽겠죠. 어떤 종류의 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알겠다. 그건 너무 그거 하지 않습니까. 대개 여러분 제가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보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추정치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선거 데이터를 다 복원시켜서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4만 616표 이재명 후보가 3만 8,290표를 얻어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2,32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다 한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4만 8,000표 원희룡 후보가 4만 표로 7,747표 차이로 이긴 걸로 발표했다. 표를 1만 74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승부를 바꿨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단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걸 여러분들 만드는 데는 매일 6시간 7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잠시 보고 이해를 안 되면 뭡니까 그게 어렵다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세상이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보시고 보면 통계수치는 이해가 되는데 봉인지를 뚫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조투표를 몇 장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은 수만큼의 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심하는 건 꼭 같이 표를 집어넣었으면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할 때 투표함 수치가 맞지 않아가지고 다 여러분들 빼내가지고 파쇄 분쇄하고 새 투표지를 넣을 필요가 없었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거 따로 실제한 거 따로인 거죠. 그리고 수사관 영역입니다. 표를 집어넣는 걸 수사하는 건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점검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사례처럼 앱선 프린트로 이런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을 받게 되면 딱 정해진 구격에 따라서 좌우 여백이 일치하고 상하가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위가 많이 남은 위가 이만큼 남은 투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발견된 것이 한 장 두 장이지만 그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표함에 들어있어가지고 개표소에 온 투표 용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관인들이 발표 모니터상에 떠오르는 사전투표자 수하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오신 분을 측정해서 하는 거하고 실제 사전투표자하고 발표 사전투표가 다르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전산조작을 가장 현장 레벨에서 입증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대구 남구시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파쇄한 종이가 막 나왔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표를 갈아치게 하게 되면 일부를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조투표제를 어떻게 투입하고 하는 것은 수사관들이 범인들을 피의자나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 수사하면 금시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확보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역대 선거를 모두 조작한 거는 선거에서 이러면 가장 중요한 건 숫자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200표를 받았고 인격증이 100표를 받았으면 홍길동이 이긴 거거든 그 수치는 불과역적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다 중앙선관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탐구를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재명 원희룡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그게 들키지 않으려면 그만큼 표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숫자는 확보된 것이고 표를 집어넣는 것은 투표함을 까봐야겠죠. 여러분 이 문제가 개인의 앞날과 운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먼 미래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번도 그냥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도 대통령이 뭉개고 언론들이 뭉개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 대통령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선거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지방권력이 다 그쪽 사람들이 다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수십 년 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제 천재가 다 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빼먹을 것인가 그런 것만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 벌기가 참 어려운데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